그냥 편한 느낌이 좋았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게 뭐야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점점 문자로 느껴져 아마 사랑하고 있었나봐 오빠, 오빠! 오빠, 난 매우 바람아 바빠, 그렇게 바람아 아빠, 바람이 아빠들만 왜 몰라 오빠, 그녀는 왜 바람아 고마, 그녀는 나빠, 바람아 이제 나를 거쳐봐 이제 나를 거쳐봐 이제 나를, 이제 나를, 이제 나를, 이제 나를 왜 난 여전히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다른 연인들 봐봐 처음엔 오빠로 나 시작해 결국 사랑하며 잘 살아가 오빠, 난 매우 바람아 바빠, 그렇게 바빠 아파, 마음이 아파 바람이 아빠들만 왜 몰랐어 오빠, 그녀는 한명 바빠 컴바, 그녀는 나빠, 바빠 이제 나를 거쳐봐 이제 나를 거쳐봐 날 타고! 날 타고! 이제 나를 거쳐봐 이제 나를 거쳐봐 통화 워어양 즐거운 상상 채널S 한글자막 by 한효정